오우 렉, 렉, 렉 저걸 누가 봐야겠는데 누가 보지? 저기 헤매 하나죠 근태님이 보시죠 뒤에 아니다 귤님이 보자 그냥 귤님이 좀 봐줘요 뒤에 알겠죠? 잠깐만 잘 들어오실게요 테리 안으로 아니 렉이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뭐야 갑자기 안 걸리다가 NWCG 반 맞는거죠 태우님 잠깐 콜 좀 받아줄래요? 저 렉 좀 풀리면 코디할게요 들어있는거 가득 노스웨스트 벽에 붙지마 사우스위스트 벽에 붙어요 얘네 거기 레이저 나오는 데까지 뺏음 리, 리셋 뗐어 연인들 이거 너무 뒤로 빠졌어 앞에서 가드 잡을게요 여기까지 스탭업해요 상대 딜러들 다 그 레이저 나오는데 다 숨었어요 칼대 뒤에 이거 가드에 인게이지 5, 4, 3, 1, 가드에 2 다 써요 한 번 다 써요 이스트로 빼서 QW 치면서 가드 마무리할게요 웨스트 올라와요, 웨스트 올라와요, 웨스트 올라와요 웨스트 올라와요 올라와서 사우스쪽으로 잘 잡아요 사우스쪽으로 아직 콜드 아직 콜드 가드 좀 데려와줘요 사우스에 자리잡아요 사우스에 저보다 사우스 있어야 됨 여러분 가드에 다시 3초 뒤에 갈게요 아 범호우스가 저거 할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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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게 나이스 다이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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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탱 너무 도망가면 안돼요, 너무 도망가면 안된다고 너무 도망가면 안돼요, 웨스트 와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가드 다 잡았다 선생님 제 콜에 맞춰서 인게 해줄 수 있대? 오케이 겨울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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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안나올거 같은데 이러고 평생 거기다 산다 너희들 그러면은 오토드 켰는데 저렇게 쫄보초로 하는거 맞나? 아직 콜드 아직 콜드 콜드할게 애니블람 뭐지? 배트겠지? 어 완전 사우스로 뺄게 한 번만 사우스로, 더 스스로 빼봐요 저한테 스택 저한테 스택 웨스트로 깊게 아니다 까비 저한테 스택 저한테 스택 웨스트로 깊게 아 새끼 저거 깔짝놀리네 저한테 빼봐요 더 뺴야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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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요 2파티만 치러 봐봐요 2파티 잘 쏘자요 2파티 노스 이스트 5,4,3 1,2파티 노스 이스트 빼요 바로 빼 바로 빼 디펜 이거 깔아졌음 사우스로 빼요 사우스로 빼요 아직 콜드 아직 콜드 아직 콜드 저 공항 탔어요. 저 공항 탔어요. 이래도 안 오는데? 형 나갈까요? 이거 있잖아요. CG팜이 A에서 꽂으면 안 되나? S로? 병사. 병사 잡아줘야 돼요. 병사. 병사 때문에 못했어요. E파티 가서 병사 좀 잡아볼래요 지금? E파티 E스로 나가서 병사 잡을게요. GH 다이브 하는게. 완전 800 위쪽에 있는 거. 1파티 여기 장보고 얘네들 못나갈게. 2파티 힐러 있나? 얘네 스텝업. 스텝업해요.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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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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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지금 2파티만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2파티 없어. 2파티 없어.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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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트 마무리 하자. 노스님 나와요? 노스님 나와요?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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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가드 잡고 노스위스로 살짝 빼요. 노스위스 살짝 빼요. 앞에 뒷팬. 지금 2파티만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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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2파티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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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1파티 들어와요. 1파티 들어와서 사우스로 잘 잡아. 1파티 들어와 1파티 들어와 1파티 들어와 1파티 노스웨스트 5 4 3 1 1 1파티 노스웨스트 딥펜은 지금 지워줘요 나이스 사우스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사우스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홀드홀드홀드 제 위치에서 홀드 오케이 이스트에서 밤 올거에요 기다리게 되면 딥펜 딥펜 이스트 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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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파티만 포관리 나와 2파티 노스웨스트로 5 4 3 2파티 노스웨스트 아직 홀드 사우스로 빼요? 바로 빼 너무 깊게가서 선생님 너무 깊게가서 빼빼빼빼빼 빼빼 상대 스텝업 하나요? 안해요 오케이 오케이 홀드홀드 조금만 더 빼봐요 뭐 아무도 안나 네네 가드 잡을게요 가드 가드 퀴 W 가드 퀴 W 퀴 W만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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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안죽었어 안죽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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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노스웨스트 야 이거 시발 나가시죠 이거 해주는게 의미가 없어보이네 이 푸쉬들 노스 이스트로 가요 글로 가면 안되요 노스 이스트로 가요 노스 이스트로 일로 가지 말고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가요 더 빼봐요 더 빼봐요 더 빼봐요 사우스 요 케이참 하자 1파티 1파티 다 박아봐요 네 그 쫓아가서 마주 죽여요 그냥 못죽이나 안나오냐 너 어차피 안나올거잖아 왜 앞에서 갈짝거리는거 예새끼들 노스에서 와요 사우스 외드에서 자리잡아요 사우스 외드에서 자리잡아요 시즈만 빼 사우스 외드에서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애니 워킹? 노스 이스트로 워킹? 다시 들어간다 아 진짜 아니 이거 하지 말죠 이거 이거 해주면 우리 병신되는거임 뭐 병신이 돼 위에 딱 끌어갈까요? 이 파티 이거 죽이기만 하는데 예 딱 끌어가요 집에 갈까? 아냐아냐아냐 우리 오늘 오늘 지금 우리 처맞기만 했었는데 지금 살짝 기분 좋아질랑 말랑하는데 어어 막났네 15분 남았어요 옥차 근데 N으로 와봐요 요거 한번 잡을게요 요거 잡을게요 귤 다 박아요 그냥 어 얘네 사우스 스텝업? 귤림 그리로 가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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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지마요 왜왜왜 다 나와요 다 올라오세요 우리 시즈밤에 박혔는데 시즈밤 터졌어요 다 죽었어 응 밑에서 뭐하고있어 밑에서 뭐하고있어 1파티 지금 들어오세요 S로 오세요 S1로 깊게 5 4 3 2 1 S1로 깊게 S1로 깊게 2파티 웨스트로 가자 3 지금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2개지 3 1 1 2 2 2 2 2 3 2 1 1 2 3 2 2, 1, 계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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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퀼님 조심하세요 밑에 버그하우스 조심해요 버그하우스 버그하우스 들어와요? 이거 디지패스 좀 해주세요 벽인게이지 벽인게이지 야 곰주먹 미쳤는데? 어 HPJ왓다 님들 잠깐만요 님들 올라와요 가운데로 들어와요 가운데로 들어와요 HPJ 칠래? 네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CG밤 컨디션 어때? 멜망이에요 멜망 뒤에 그 투명 롬보밤이 쳐왔어요 이거는 끝난거 같고 밖에 HPJ만 조심하면 되나? 지금 엔니로 얕게인게이지 5, 4, 3, 2, 1 요거 두마리 요거 두마리 나이스 나갈게요 엔 방향 엔 방향 HPJ 곱차 땡겼어요 엔이요? 아니 엔이요 엔트 방향 엔트 방향 네 볼래로 마운트 타고 딴스런 네 오진 않아요 여기서 나가시죠 오차를 땡기는데 안온다고요? 이상한 친구들이네 아 근데 다는 안땡겼어요 한두명 땡기는 소리만 앞에 뭐해? 아 씨발 남순님 뭐해요? 아리아 몰라 아리아 아 씨발 왜 F가 왜 눌린거야? 아니 아리아 힐러가 힐러가 왜 거기로 가는데 F가 눌렸어 와아 어허 말도 안 되는지 거리로 해버리네 오른쪽으로 좀 가이팅할게요 2파티 컨디션 어때? 굿 다 살았어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온다잇 스텝업해요 지금 1파티 카운터 웨스트로 깊게 5 4 3 2 1 1파티 웨스트로 깊게 2파티 더 깊게 더 깊게 2파티 지금 2 2 끝내 끝내 죽여 이거 S로 쫓아가요 우리 쪽으로 온다 우리 펜 딜라인 시켜주면서 같이 2파티 2파티 디펜서를 준비할게요 탱커들 디펜서를 준비할게요 오른쪽 밑으로 가이팅해야 돼 오른쪽 밑으로 쫓아요 오른쪽 밑으로 S로 쫓아요 그냥 스플리드 같은데 어디 밑으로 갔는데 어디지 이 세신 분들 안 죽는 거죠 뒤에 괜찮나요? 뒤에 괜찮나요? 뒤에 괜찮나요? 티나면 괜찮죠 공안이 빠져요 말 안 듣는데 버려요 말 안 들으면은 백 백 백 백 백 백 이거 힐 한번만 안 하죠 노스? 노트스 봐줘 힐 한번만 노스 한번만 봐줘요 힐 한번만 나이스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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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들 다 죽이고 지옥가자 그냥